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5번째 제안서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업체는 제안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합니다. 제안서는 구축하는 업체가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추가적인 보안 관련 내용들을 적습니다. 회사의 게임이면 게임에 맞는 보안사항이 있을 것이고 음악이면 음악에 관련된 보안사항 그것과 상관없이 회사 내기에 기본적인 보안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기입을 해서 제안서 관련된 보안사항을 가이드를 적습니다. 이렇게 됩니다.